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드림과 순종도 그분의 복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잠시 작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동경상은 유명한 짐삼발라 목사님의 간정입니다. 제목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원래 제목은 이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시려고 원하십니다. 언제 사용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일 때 그렇게 탁월한 목사님께서도 그 냄새나는 비천한 사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몇 푼 주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례를 베푸시니까 그 냄새나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형님처럼 살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을 하나의 교로 인도했던 그런 귀한 간정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사회도 거의 비슷합니다. 섬기는 섬기는데 습관제고 형식제고 그럴 때가 많죠. 정말 내 앞에 있는 한 영혼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죠. 이게 오늘 강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까 읽었지만 같이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빤자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사건이 있죠. 하늘을 열리고 아니면 성령이 임하시며 동시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하늘이 열렸죠. 하늘을 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을 열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것이죠. 이 역사 속의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역사의 큰 전환점 하늘을 열리기 전과 열린 후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자면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다메스 도산에서 하늘을 열리기 전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하늘을 대적하는 일밖에 못했었어요. 하늘을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사울은 바울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죠.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 전혀 다른 차원의 삶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이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종교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종교 행위죠. 어느 땐가 하나의 열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땅에 살면서 하늘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강의 들을 때마다 또 설계 들을 때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늘 나라를 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듣지만 그게 그렇게 잘 됩니까? 땅에 열린 것을 생각하게 되죠.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땅의 전부는 처음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경험하게 되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그 땅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실망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 나라를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열린 것을 축복합니다. 이 새해 이런 머리 위에 하늘이 확 열리는 은혜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마셨습니다. 하늘을 열린 것은 새로운 삶을 살다는 부르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령이 마셨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에 부여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생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공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하여 공생회를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새로운 삶 하나님의 삶을 살려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야 하면 왜 그런가일까요? 우리만으로는 새로운 삶을 전혀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는 어둠의 세력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 뜻을 따라 따라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이 있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심을 갈망해야 그래서 성령이 충분한 지지됩니다. 그냥 죄직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죄직 제가 신양교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이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 초대계직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계 죄직입니다. 죄직 뽑을 때 되겠죠?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이게 초대계 죄직의 자격이 되겠죠. 세 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이 땅의 일을 바르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또 칭찬받는 사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 인정해 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해요. 그건 올바른 제지기를 할 수 없죠.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이곳과 내가 일터에서 내가 칭찬받고 있는가 를 하나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자 온 무리들이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삶 일곱을 택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 뽑으라고 말씀했고 또 온 회중들은 그 말씀에 순정해서 학벌 좋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재직으로 뽑았다고 보게 됩니다. 제가 많은 교회에 이렇게 재직 세면에다 해보기도 하고 또 강의도 해보지만 재직의 요건으로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성경적 사람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귀하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오늘 충만해도 내일 안 충만하셨어요. 늘 충만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사모함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교회가 붕대면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벽안시하고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을 좀 약간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타부시한 경향이 있어요. 매우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성령 충만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성령 충만 받아야만 재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삶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뭐 함정 가진 질문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목사님 힘들어요. 힘든 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impossible 불가능해요. 예수 믿는 삶을 내가 산다는 게 불가능해. 유괴몸으로서는 하느님으로도 영어로 기론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돼. 여러분 뭐 사모하십니까? 비트코인을 사모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래요. 그러면 요즘 요원구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난번 우리 목사님 설계했지만 사도님 이장에서 너희가 회개해서 세례받고 재산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보면 구장 앞에 보게 되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런 기도에 대한 강력한 말씀하신 담이 나갈 수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참 성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의 깊은 뜻을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리도 제대로 성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마지 못해 하든지 힘 빠지든지 하다가 그만두든지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지적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세 번째는 음성이 들려오신다. 하늘이 열리고 성이 임하시고 하늘이 음성이 들려오신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음성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사랑 아들이오. 내 기뻐한 자라. 예수님의 이 음성을 두 분 들으셨죠. 세례받으실 때와 마태봉 17장의 변화산상에서 받으셨죠. 이는 내 사랑 아들이오. 내 기뻐한 자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잘 볼까요? 10편 2편 7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를 시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다이 성경이 충만해가지고 장차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말씀하시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은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아도다. 이사에서 42장 말씀은 권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붙은 나의 종 내 맘에 기뻐한 자 내 택한 자를 사람을 보라. 여기 나오는 이 두 마디 말씀이 바로 그것이 인용돼서 들려온 엄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 아들이오. 내 기뻐한 자라. 구약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그 음성을 듣고 저것이 말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금 대관식 세워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구나 라고 신학자가 말한다면 또 어떤 성경학자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이중확정 더블 어시오란시 내 사랑 아들이라고만 하지 않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확증해 주셨어요. 이 음성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히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공식을 시작하는 그 마당에 바로 메시아다. 나의 보낸 나의 택한 사람 나의 메시아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선포식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 바로 내가 보낸 받은 내가 구세수 내가 메시아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게드에서 시험받을 때도 전혀 흔들림이 없죠. 모든 심부름을 이기시고 심도하기를 묵묵히 계속 걸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둠의 흔들림이 없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귀협이고 고난이 오고 오해를 받고 불이익이 생기고 삽이 실패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마음의 확신과 확정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죠. 넘어지지 않죠. 그냥 우꾸리 걸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정세성이 분명히 내가 누군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세성이 흔들리면 삶 전체 흔들려요. 조그마한 공격받아도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조그마한 실패를 경험해도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고 흔들려는 거지. 그러면 정세성이 뭐죠? 아이덴티티 이게 뭡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존재하는 데는 해답이에요. 그게 정체성이란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뭘 존재하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아니면 뭡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 정체성을 흔들려 놔요. 흔들리니까 따라서 눈 씹어야 되고 세상의 풍조 따라서 살고 평판과 여론에 민감한 것입니다. 여론 따라 살아간 삶은요. 그 사람은 그리스의 정체성이 희미한 사람이에요. 여론이 중요하지 평판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풍조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정성을 구애받게 되면 우리 삶은 더 이상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정체성이죠. 썰어보시면서요. 입에 발린 말 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애정을 담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확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가슴 손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 아들을 희생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널 하실 때 어림이 있을 때마다 운즈가 있을 때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고백을 하실 바라니 이러한 정성을 분명히 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어떤 어리고 힘든 일을 할지도 주님을 따라가며 주신 삶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 되겠죠? 어떻게 듣습니까?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기도 속에 영감으로 들을 수도 있고 사건과 환경도 들을 수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함께 목장에서 나눌 때 들을 수도 있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제 예수님께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죠? 그냥 들려왔습니까? 주님아 그리 가시던 주님은 일하시던 들려왔습니까? No. 세례받으실 때 세례받으심으로서 올라오실 때 그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할렐루야.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신을 받는 표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받는 거죠. 죄인이 아니라면 세례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받으셨습니까? 이는 먼저 자신들을 죄인들과 동일시하는 경손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오셔서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례받으신 그 이유는 당신이 구원하실 그 죄인들과 자기를 같이 동일시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사람처럼 되셨고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는 사랑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세례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세례를 받는 게 바로 십자가의 시작이에요. 첫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십자가를 시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세례받으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었지만 이 세례의 마음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사람과 순종을 뵙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아주 가난한 사람 불안한 사람 섬길 때 나는 한참 같이 있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속마음 내가 위에 있잖아요. 동일시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같은 동일시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들 사랑하는 마음 그들 하나님의 순종 헌신 그것 그릇 너의 잘랐을 때가 아니라 봉사를 많이 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만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자녀를 다 사랑하시죠? 그 자녀를 다 기뻐하십니까? 어떤 자녀는 속삭인 자녀는 안 기뻐하잖아요 사랑은 하지만 왜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의 말씀 듣고도 순중하지 않고 그의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달갑지 않아 말씀이 싫어, 말씀을 피해가고 싶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순중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랑으로 헌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기뻐한 자다 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겸손과 순중을 배워 실천해야 되죠 그때 우리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심해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떻게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됩니까? 겸손한 사랑과 순중을 배워야 돼요 순중화될 때까지 헌신하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겸손과 순중을 배울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소명, 부르심 오늘 재직에 대한 일반적인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재직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드릴 겁니다 전체 그림 속에서 방금 나눈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의 사랑과 받는 자로서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성도란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순중함으로써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부른받은 사람이 성도죠 자, 재직으로 나는 부른만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동시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형의 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재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재직으로 내려놔야죠 그건 감당할 수가 없고 그의 부득만 개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생생만 하고 영광을 갈 수밖에 없죠 사랑받는 자녀 동시에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원한의 승부 받아서 겸손한 사랑과 헌신의 순중으로 삼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른받았다고 종으로서 사도로 부른받았다고 물에서의 복음을 했어요 그리 고백합니다 위대한 사도 역시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종 겸손한 사랑과 헌신의 순중으로 삼기는 종으로 부르심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부담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담되는 걸 그냥 피해가지 마시고 그걸 부른받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부딪힙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체직이 될 수 있지 안 그러면 평생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명에서 부른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명을 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다 여러분들을 선포하게 하러 불러낸다는 소명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뭡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놀라운 것을 선포, 선전하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선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의 길은 소명하시기 분명히 됩니다 어떤 소명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돌아내고 부른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랑과 순종의 간신으로 섬기도록 종으로서 내가 부른받았구나 이는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는 부른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 소명의식 제가 묵겼으면 계속 너무 많이 나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시면 이런 의식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어떤 종? 겸손한 사랑과 순종의 간신으로 섬기는 종?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명은 또 다음 이야기하기로고요 이 소명의식이 보면 소명의식이 분명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상의 건강한 자아상이 되고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목표가 뚜렷해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아주 건강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이죠 자기 정체성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아상이라는 말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이죠 에피소드 1장에 제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서신 서신 때 항상 자기를 소개하는데 대부분 이런 표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로 누구죠? 자기 소개할 때 내 바울은 사도다 사도가 뭡니까? 보낸받은 사람이죠 어떤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의 주인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스스로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그분의 명예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도다 그리고 내 의미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야마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 건강한 자아상 자기 정체성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에 대한 첫 출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건강해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목장이나 또는 다른 어떤 부스나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나의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 목표가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목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말씀하셨죠?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 말씀하시고 나라의 이마 없으면 뜻이 이루어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물 하든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런 어떤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물어요 언제 묻습니까? 아침에 말씀 묵상 시간에 하루를 낮추는 일과의 잠들기 전에 하루를 평가하면서 물어야 되죠 자, 두 번째는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은 세신 반대의 헌신이 아니고 소명에 대한 기본 헌신이 있죠 여러분 제적이 되면 기본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기뿐은 아니죠 모든 크리스찬이 가진 기본 헌신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 묵상 기도죠 말씀 묵상과 기도에 대한 헌신이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아침 묵상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에 정말 단 10분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말씀 펴놓고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빠짐없이 참고로 제가 개인 홈페이지인데요 개인 홈페이지는 저를 따르는 성도들과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안에 많은 자료가 포함되었어요 이게 사회 철학도 있고 교육훈련 선교훈련 아침 묵상 자료실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특별히 아침 묵상이 중요한 매일 아침 예를 들면 아침 묵상 치면 오늘 아침 오늘 아침 부모님 모셨죠? 4등 7장 2절에서 16절이죠 오늘 아침 제가 묵상한 제목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 그러면 여기 보면 쭉 나오고 1, 2, 3 돼지가 나오고 적용 적용까지 다 나옵니다 성도리 아침마다 자기 매일 성경 저는 매일 성경을 묵상한 지가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됐어요 윤정아 충고 만나가지고 큐티를 배운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대구이든 서울이든 이걸 가르쳤고 교회에서 구입해서 다 나누고 새벽 교회에서 이걸 설교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묵상 자료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 본문 가지고 매일 아침 묵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한 말씀을 제가 올려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성도도 자기 묵상 가지고 한 다음에 제가 읽으면서 서로 교제가 되는 아 묵상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고치기도 하고 도전 받기도 하고 밑에 보면 댓글 단대에서 댓글은 묵상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렇게 댓글 달면 내가 답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하나 예를 들면 한 성도님이 아침에 카톡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중 주경부관의 발신 나는 과연 생명을 신청하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기도 중에 기획한 대로 오늘 엄마 80일 생신을 잘 준비해서 아버지 엄마 형제와 저희 형제 모두 30분이 식사를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민하면 식사 때 그저 기도나 해야지 했는데 아침 묵상하면서 우리한테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는 강인한 작은 아버지들과 그 가족들이 다 모일 테지만 동생 보고 무슨 집 만들어오라고 해서 함께 예배 드렸었어요 예배는 순서에 따라서 10편 1편의 말씀 읽고 예수님의 찬양을 함께하고 주기도 오늘 모두 한 모습을 읽고 참 은혜가 온 어느 시간 되었어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여기는 우리 옥중도 아니고 또 온갖에 모이는 참 소중한 기인인데 오늘 꼭 주님을 전하면서 예배 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려주신 말씀 힘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분은 이 어머니 팔순 어머니도 이분이 제가 가서 전도했지만 해서 예수님에게 되었고 이 동생은 또 가족 전체가 다 예수님에게 된 거예요 아직 안 믿는 집안이 작은 아버지 그런데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초청해서 식사를 잘 되접한 다음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가 뜨뿌리지면 결실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말씀 묵상을 한 적용의 그게 헌신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순종하는 헌신이 희본입니다 그것도 없이 무슨 헌신하겠어요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적용하셔야 되죠 두 번째는 사랑의 숨김과 절대 어정과 순종입니다 주님께 고백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서로 할 수 없다 아버지의 하신 것을 내가 보고 아들인 나도 그대로 행한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임의로 행동하고 가거나 말하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 절대 의존 절대 순종 자기 마음대로 가고 오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경험한 삶 하나님의 경험한 삶의 주제 구절입니다 첫 시간에 강의하는데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내가 선교지를 무수히 30, 40개국을 선교지에 다녔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전부가 다 하나님 보내신 것은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선교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도 참 많았다 제가 고백하고 회개했죠 여러분 주일이 다 주일입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명하셔야 돼 나에게 예수님의 검사는 듣고 그걸 보고 행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헌신입니다 절대 여전과 순종 여러분은 봉사 많이 한다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적이 있는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나의 소유 시간 기회 생명까지 그리고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제직인가 주님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헌신이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경험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요한일서오삼심리전 그가 우리에서 목숨을 부르셨으니 그가 이래서 사람을 알고 목숨을 여러분 요한, 보금, 사무심리전은 다 외우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한일서오삼심리전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가 우리에서 목숨을 부르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여서 목숨을 부르시니 마땅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어떻게 사랑을 압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부르시면 보고 그게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에 있지 않다랬죠 10절 경험이 됩니다 제가 한 만심한 두 부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파담 다 아시냐 예수 파담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수 파담은 인도에 유명한 목숨이신데 지금 독일에 계십니다 이분을 제가 처음 만난 때 오래됐는데요 이분은 원래 아버님이 힌두사제였어요 그런데 성격상만은 예수 믿게 되고 회신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을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 파담이라 지었어요 파담이라 말은 인도말로 발바닥 너는 예수의 발바닥이 되라 이런 뜻으로 이분은 예수 파담이라 지었다는 말씀이죠 이분은 힌두사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마루에서 추방됐죠 힌두사회에서 쫓겨나고 마루에서 추방됐어요 거기서 생활을 한 거죠 이 파담을 낳을 때부터 너무 가난하니까 예수 믿는 것을 고사하고 예수는 너무 싫었었어요 아버지를 대항하기 위해서 공산당에 입당했어요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리고 군대에 들어갔어요 사람도 죽겠어요 마약도 했어요 그런데 뭘 해도 도무지 만족도 없이 온 작업이 되는 일이 없어요 내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인생 끝내려고 자살하려고 그날도 술을 신당 먹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눈앞에 탁 떠올랐어요 십자가를 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파담 파담 그래서 파담은 예수의 누군지 알고 있죠 주님 내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파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몸파게 피열려 나 같은 일에게 구원 받습니까 내가 늘려서 십자가를 못박이고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음성과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파담이 깨어집니다 그런 변화되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그분 초청으로 제가 인도에 가서 인도에 동북부에 있는 지방에 갑니까 가서 부흥집회를 초청받아서 제가 강연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하면 우리 십자가 영어로 통영하고 그러면 영어를 우리 예수파다 목사면 인도 표전말로 통영하고 그러면 현지 목사가 또 현지 방안도 통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설교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분은 건기 때는 오직 다니면서 막 전도 크루스에다 전도하면 비가 오면 우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미국, 카나다, 한국, 일본 집회를 만회했어요 그때 저를 만난 거예요 너무 귀하네요 그래서 제가 장신에도 초청해서 설교를 하게 했고 그리고 GMT시라는 선교단체 가서 또 하게 했고 이분이 학교를 가나 교회를 가나 선교단체 갈 때마다 안 빠지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만든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야 절대 안 빠져 완전히 내가 내 인생을 끝내려고 했는데 취미 나를 불쌍했어 십자가에 들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피하려고 했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받겠다 그거를 설교가 되는데 가슴이 바다 십자가를 경우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서스펭은 영화를 했으니까 영화 보셨습니까? 누구시죠? 서스펭 선교사 이분은 유명한 분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독일 한여였어요 어머니가 한여에다가 자기를 미혼모로 자기를 낳았어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어머니는 한여입니다 서스펭 어머니가 어릴 때 그를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어머니는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 남자가 결혼해버렸어요 서스펭이 자라면서 그 말을 듣고는 천신이 먹고 찾아갔어요 엄마가 찾아갔는데 엄마가 또 문전 박대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태어나기도 비참하게 태어났고 버림받았고 또 배척당했고 이런 서스펭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호사가 됐었어요 간호를 공부하고 간호사가 됐는데 마치 그때 저 멀리 있는 조선의 나라에서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그래서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 왔어요 조선에 왔죠 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간호하다가 결국은 일찍은 나의 풍토편으로 죽고만 여기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말할 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지 왜 사랑이 없어 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서스펭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서스펭 아주 비참하게 태어났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였고 버림받았고 확대받은 그 서스펭이 어떻게 그렇게 참 고귀한 희생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러면 해답이 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서스펭이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능가오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희생적인 생일을 짧지만 아주 귀하게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사랑은 섬기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렇고 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연습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사랑은 훈련받아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뭐 내가 사랑해요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해야 연습해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영상을 수는 이 컴퓨터의 컴퓨터는 십자가에 대한 순환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회 중에 좀 답답하고 힘이 들면 자전거 좀 컴퓨터 켜놓고 십자가 영상을 봅니다 여러 종류를 마음이 다쳐있다가도 십자가를 보면서 보고 있어서 주의음성을 뜯고 있으면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핑골 돕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묵상하여서 매우 중요한 이게 그냥 폼으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도록 놔둔 것이지 십자가 순환을 묵상해 그리고 가끔 저는 힘들 때는 일부러 오지 승교사 우즈벡이라든지 로안다라든지 우간다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을 승교하는 승교사 함께 같이 좀 사회가다 보면 제가 내가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치유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사랑의 매트리스 이건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가르친 겁니다 이 가운데 배우면 계실 겁니다 기억을 못할지 몰라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잘 아신 내가 영역 지혜 영역 지혜 영역 지혜 영역 사회적 영역 이 내 영역에서 가족 3개월이 필요한데요 첫 주는 가족에 대해서 육척 영역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한다든지 영적 영역 사회적 영역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은 가족을 섬기는 것을 계획을 사봐요 그리고 거창한 것 말고 작은 것 하나를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지역사에서 섬기는 것 석 달 걸립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세 번쯤 하고 나면 분리된다고요 전인적인 섬김이 분리되는 것이지 그겁니다 사랑의 매트리스 이게 바로 DNA 개인 기본이죠 그래요 믿는 걸 실천해야 됩니다 어디서 훈련받은 곳 어르신이 됩니까 우리가 보내신 받은 곳에서 어디입니까 첫째는 가정이죠 우리는 가정에 보낸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일터지요 세 번째는요 내가 사는 우리 지역이죠 그리고 소명에 헌신하면서도 내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지 못하면 열매를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글씨를 닮아가고 있는가 자기 부인 순종 겸손 온유 인내 끈기 일관성 사랑성 빈 오늘 마음 동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볼 표가 있죠 난 항상 배우는 자인가 어떠면요 목사님 저는 다 배웠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참 말이 안 되는 사람이죠 항상 저는 지금도 계속 배우면 끊임없이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배웁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배우고 고난이 배우는 학습장입니다 독서 그리고 공동체 우리 목장을 함께 그러니까 상임을 들어서 배우죠 어린아이 들어서 배웁니다 나는 자유로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내게는 산상순의 팔복의 성품이 얼마나 있을까 산상순의 팔복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의주를 복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과 자질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스님 밖에서 어떤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마이 세이프 나의 형상 이러면 마이 세이프는 뭐죠 첫째는 영적 은사입니다 H는 하트 열정 가슴 열정이죠 A는 어빌리티 능력이고요 P는 포셔네리티 우리의 개성 성품이죠 E는 경험 내 고난 경험 교육 경험 직장 경험 이게 다 나 자신입니다 이 스웨이프 다섯 가지가 바로 납니다 하나님의 나를 빚어맞으신 나의 형상이죠 영적 은사가 뭔가 내가 어디에 열정이 많은가 같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도 어떤 분은 주인학교의 열정이 있고 어떤 분은 청년부의 열정이 있고 다른 거예요 열정이 다른 거예요 은사나 같아도 그리고 어빌리티 능력 포셔네리티 내 개성 성품 나는 외향제가 내향제인가 나는 일중심 사람중심인가 다 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험 제가 직장생활 엔진을 12년에 했던 그 경험은 바로 저입니다 처음 목회할 때는 하나님 왜 저를 공대 보내서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차라리 입문하거나 하지 않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바로 저의 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남에게 없는 그것 때문에 받는 제 다른 비전과 제 꿈이 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나의 정세상이요 소명하게 합니다 그것도 내가 어디서 뭘 해야 할지 알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마이세이프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일할 곳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승리할 곳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형상의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들도 개발하고 있는가 이것은 개발해야 됩니다 그냥 되느냐 계속 개발시켜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교회의 여수를 선기해서 희생적으로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신뢰하고 믿음 믿음 트라스플 포션 페이스플 포션 나는 신뢰 받은 사람 저 집사람은 믿어도 좋아 그분 말씀은 신뢰할 만해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의 자질이죠 그리고 전인적으로 생길 수 있는가 어떤 분은 천연을 심하는데 뜻을 나누는 것을 잘 못해 어떤 분은 사회봉구사는 잘하는데 보험증도 하지 못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진중협이란 것입니다 굉장히 차원 높은 순위의 이야기지만 가장 기초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 공동체 조직 문화는 어떤가 이런 문화가 뭐죠 문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과 우리 부수의 문화는 믿음과 사랑을 받으러 상생 서로 세워가는 문화인지 아니면 불신과 반목으로 서로 갈등과 분열의 문화인지 이런 목장 어떠세요 이런 부수는 어떻습니까 오늘 봉사팀 어떻습니까 오늘 봉사팀 봉사팀 봉사하는 분이니까 잘 아시는 것 같으겠죠 여러분의 문화는 상생의 문화죠 혹 우리의 냉수적 분위기는 없는가 지난 개아대체 제가 이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으로 있는데요 손봉우 이사장님은 사단법인 고원화검사님은 재단법인 그래서 사람이 모여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손봉우 장로님 이사장님이 이런 고백하셨어요 그분이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 안에 평가한다면 우리 기아대책에 놀란 발전이 있습니다 모금이 많이 된 것은 물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아대책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냉수적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적폐청산하고 있지만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분이 마른 적폐청산을 사실은 정치 보복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깨진 공동체죠 냉수적 분위기는 매우 물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것을 신경을 써야 돼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양교의 문화 속에 냉수적 분위기가 없도록 배려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아이들에서도 냉수적 분위기가 될 뿐이면 그건 잘못되어가는 것이죠 나는 제 역으로서 중요한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의미인지 아주 선한 역량 그분 만난 마음이 따뜻해지게도 만나고 싶고 말을 좀 듣고 싶고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핵심같이 무엇일까 핵심같이 코어베리오가 성경적 핵심같이는 하나님 나라와 사랑하는 게 영혼인데 사실 여러분 신양교도 그렇습니까 우선은 무엇이죠 핵심같이는 몇 가지 법칙이 있죠 우리가 가치를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성품이 바뀌며 성품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는 법칙입니다 가치가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어요 가치를 바꿔야 행동이 바뀌어요 그리고 가치가 뭡니까 가치는 뭐죠 가치는 내면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나라 이건 뭔가 행동하게 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는 게 있어요 왜 그게 내 가치니까 가치 검사는 다 가치 있습니다 좋지 못한 가치 다라도 가치는 다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말하는 가치가 참 가치가 아니었어요 제가 성경영화교회에 성교를 많이 하는 거였는데 노예 가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성교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지 그 성교지를 같이 가서 사회해 본 적도 없고 성교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없고 성교사를 파송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름을 빌려가 쓰면서 성교로 가치라고 그건 어불성설이죠 사람들은 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만 행동합니다 행동하는 것을 갖추려야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가치를 제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금방 여러분의 가치를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가치입니다 말은 다른 데 가치다 그러지만 말은 고상하게 말하지만 실제는 그게 이런 가치예요 내가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 거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 그게 성경적 가치인지 물어보셔야죠 참된 가치 말로 하는 가치 말고 참된 가치가 뭘까 나의 참된 가치가 과연 성경적인가 이 참된 가치가 무엇에 근거합니까? 이걸 보신 적이 있죠? 여기 열매가 있고 줄기가 있고 몸통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열매는 결과죠 그리고 가치는 행동임 그리고 몸통이 가치예요 그런데 그 근거는 뭡니까? 그 뿌리는 신념 신앙임 가치가 아직 잘못됐다면 그분의 신앙이 아직 잘못된 신앙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가치가 엉뚱다 있다면 그분의 신앙이 비성경적 신앙인 것이죠 하나 두 개만 더 하면 끝납니다 조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성경적 교회일까 비브리칼 추어치인가 이런 교회의 기초가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전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의 기초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쓰신 주님의 따라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다 왜 그렇죠? 주님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또 내가 너는 베드로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영역을 세우지 못하랴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이런 교회는 뭡니까? 주님이 세우시며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부산 대구에서 교회를 개최하고 서울에 처음 와서 노회를 참석했는데 노회한 목사님이 제가 부끄러워 질문하셨어요 수업 목사 영화교회 얼마 주고 왔어? 제가 충기를 받았었어요 저는 부산 대구 개최하면서 대구에서는 사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해주신 사택과 피 땀으로 세웠던 예배당까지 다 그냥 데리고 왔는데 서울은 완전히 난장판이구나 큰일 났구나 서울 와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를 누구 교회로? 이런 교회는 목사교회가 아니죠 이런 교회는 목사교회가 아니죠 장로교회가 아니죠 뭐 이렇게 지원도 할 수 있고 돈 또 낼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세웠던 교회는? 교회는 주님이시요 제가 부산 대구에 갔을 때는 유명한 장모님이 큰 회사 사장님께서 스폰스에서 예배당을 잘 지어줬어요 그분이 다 땅도 주고 뭐 벽돌 뭐 할 것 없이 다 주었어요 마지막에 복원하기 전에 머리들러 놓는데 머리를 가져왔어요 암호암호게 장로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다 제가 화를 했어요 장로님 이건 아니죠 장로님의 돈은 내셨어요 땅은 내셨어요 임부도 되고 건물도 건축도 하도록 도우셨어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시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사고 팔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죄악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서 그런 거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예요 이 교회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구조죠 여러분 교회의 구조는 축제의 예배가 속으로 공동체었던 두 나라의 교회가 있어요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손님을 힘쓰고 마음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셨어요 또 바울이 마지막 설교할 때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지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지 또 바울은 유기강사에 모시든지 공중 앞에 서나 각집에서 그렇게 모시지 내가 전하고 가르쳤다 공중 앞에 큰 날개의 모임 집 작은 날개의 모임 두 날개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두 날개의 교회는 부산의 풍성교회 김승원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닙니다 빌베케 목사님이 지혜중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는 성경을 연금은 성교사인데 그분이 태국 성교를 하다가 아무리 성교해도 결신률이 늘어나지 않는 인구 출생률에 비해서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열정이 잘못됐습니까? 헌신이 없는 겁니까? 3일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미국 교회에 열정이 없는 게 아니다 헌신이 없는 게 아니다 교회의 구조가 잘못되어 이분이 가만두고 열심히 특별히 사도의 인재가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빙처지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닌 움직이는 교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집에 있는 교회 보면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가 오늘 현대로 적용한다면 바로 목장교회의 일터교회입니다 이런 목장 있죠 교회마다 다락방 구역 목장 다 있는데 대부분 교회는 그 목장 구역 다락방이 이 큰 날개 주일 큰 날개 예배 교회의 관리 시스템이지 그건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없어도 괜찮아 그거는 작은 날개 교회가 아닌 거죠 큰 날개 교회가 없어져도 존속하는 교회 역사에 증거된 것이 있죠 언제입니까? 오택동 문화현명 때 교회를 철폐해버리고 성교가 다 쫓겨날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이제 교회가 끝장났구나 10년대에 물려니까 지하교회의 더 많은 성도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큰 날개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소그룹 공동체가 번식해서 그 일에 가까운 그렇지 않아요 자생한 것이죠 그게 생명이 있는 바로 교회입니다 작은 날개 교회예요 이런 목장이 이런 살아있는 목장으로 자라가야 해요 그 다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글쓰야 새로운 몸 예수 공동체죠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바라를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에 교회물을 지참하며 그는 그의 몸이니? 충만해지니? 충만해지니? 교회는 글쓰야 새로운 몸이에요 공동체, 몸은 유기체죠 주기체가 아닙니다 생명 공동체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있는 예수 공동체 바로 그게 교회예요 유명한 어거신의 교회를 좋아합니다 어거신의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The elongation of the incarnation of Christ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하나님의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계속 연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이라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연장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사회를 사는 것 성교에서 제자들을 사는 것 이 부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으로 충만케 하도록 어떻게 해요? 세상을 만물을 충만케 하도록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르신 바다는 것이 교회 사회계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달라져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 신장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많이 달라졌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대로미로는 그런 말을 유명하겠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을 재삼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재삼는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의 나라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세속가치로 교회를 타락시킨다 라고 한 그 말이 바로 미국교회의 현실이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소속가치로 타락한 교회들 자, 여기서 교회의 본질 기축 건강교회의 본질 기축은 뭡니까? 예수 공동체의 기도교회는 The Basic Christian Community 이것으로는 BCC The Basic Christian Community 주님 말씀했죠? 너희 두세 사람이 내일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명이 바로 기본이에요 두 명, 세 명 있으면 바로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Basic Christian Community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원하시면 다음 오후에 한 시간 정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날개 교회, 목장교회, 일터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는 뭡니까? 주일 예배는 축제 예배였습니까? 한 주간의 승리의 삶과 삶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제 예배, celebration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비전을 나누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러나 목장은 뭡니까? 목장은 성도의 교제, 나눔과 섬김, 지휘와 회복의능 그게 목장의 목적이에요 작은 날개예요 나눔과 섬김 여러분 성도의 많은 말씀들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회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것을 주일 큰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섬길 수 없어요 작은 날개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소울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의 많은 교원들이 바로 이런 세팅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B는 바이블, 말씀 묵상 오늘 읽은 말씀, 받은 말씀, 적용한 말씀, 그리고 기도 생활 나누는 거예요 바이블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그냥 일반인 기도가 아니죠 말씀 받고 응답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묵상한 걸 나누어요 어떻게 응답했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걸 나누는 게 바로 바이블을 하는 빈 두 번째 뭡니까? 컴패션 너희의 죄를 서로 구하라는 말씀 야호스 나오죠 서로 죄를 구해야 돼요 구하의 성사가 아니고 큰 날개 살 수 없어요 작은 날개, 두세 명이 내가 이런 유혹을 받았어 이런 죄를 내가 지었어 라고 고백하면서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가 됩니까? 먼저 감사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감사를 나누면서 기뻐지면 그때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는 칸버전 회신들은 내 마음이 부담되는 한 영혼 내가 전도고 싶으면 한 영혼 내가 우리 옆집에 암흑의 엄마가 사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걸 나누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해야 되는데 서빙 모일 때마다 모이면서 헤어지기 전에 다 만날 때 한 주간 동안 뭘 숨길 것인가를 기록하고 계획하고 적게 만들고 그것을 쉐어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일 때는 다른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입니까? 한 주간 동안 그 계획했던 것 내가 적용실지 내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서빙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BCCS 이 네 가지 여러분 이런 목장에서 이걸 다 못하더라도 이걸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작은 날개의 교회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 목상을 나누셔야 돼요 기도를 나누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뭡니까? 감사를 나누실 분들은 나가서 우리가 잘못되기 쉬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회심자의 기도 지난번에 밥이 박범 피스턴 박사님이 방문하셨는데 그분이 이 사본을 강조하셨어요 앞에가 다 해도 사본하지 않으면 설문가 없다고 머리만 커졌지 변화가 없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배웠던 가족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한 것을 각자 적게 만들고 적은 것을 서로 발표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 만날 때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보고하게 만들고 그걸 늘 하라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다른 시발교도 없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소명은 지역사회 변화에 있죠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우리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NGO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로컬처시, 지역교회입니다 우주기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지역교회였습니다 지역교회는 지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랬더니 저는 러시아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에는 아무도 안 선교하고 있어요 그거는 가짜지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 길을 왜 세우셨어요? 그 지역을 선교라고 세웠는데 그 지역은 전혀 안 선교하고 저 멀리 선교수다 그건 쉽지요 저희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원순을 사랑한다? 똑같은 이야기 즉의 변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어떤 것인지 우리 교회 때문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10년, 20년 후에 한 시대에 전해질 때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지금 신양교회가 40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차 목사님 차 목사님 때도 그 변화의 예매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차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그 다음 목사님 오실 때 그때야 변화를 볼 수지도 몰라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번에 단순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선에 나타난 변화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 변화는 그 안에는 영적 영향력의 산물이고 그 영적 영향력의 근거는 교회 모습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 모습을 좌우하는 것은 지도자의 인격 영성 목사님과 재직의 인격의 영성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 영성에 이 교회 모습이 달려있고 그 교회 모습이 영향력을 주게 되고 그것이 지사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이것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명이 부르시면 현신해야 됩니다 우리 인격과 성격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를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를 인식하고 문화를 바꾸어야 되겠죠 기독교 문화를 바꾸어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 성경적 교회가 되는 그래서 지속사회의 문제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비해서 어떤 존재며 어떤 성경의 사랑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전체의 핵심되는 키입니다 그림 보시면 소명이죠. 헌신하고 인격, 영역, 목표를 보면 지역공항은 변하죠. 지역의 변화는 출발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배부르지 않다고 소명부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명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경질문을 갖겠습니다.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과연 나는 주님의 기쁨에 대한 죄질일까? 나는 무엇을 내보는 것을 드린 적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넌 얼마나 좋은 사랑하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1호가의 질문 중에서 다 할 시간이 안되니까 노란 것만 1번, 3번, 5번, 6번, 4가지만 2명, 3명씩 우리 전사님이 짝을 짓으로 만드는데 한 5분, 10분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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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